지난 20일 오후 2시 24분경 독도 북동쪽 약 168km 해상에서 선원 9명이 탄 울진 후포선적 72톤급 홍계잡이 통발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동해 지방해양경찰청은 대형 함정과 헬기를 급파해 어제밤과 오늘 이틀에 걸쳐 본격적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21일 오전 7시 21분경 민간 어선이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중국 선원 2명을 구조했으며 오전 7시 34분에는 사고 선방 내 조타실에서 의식이 없이 구조된 선원 1명은 선장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포항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까지 구조된 승선원은 중국 국적의 선원 2명과 선장 1명 등 총 3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원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추가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해 지방해양경찰청은 사고 해상의 3천7함과 1천3함, 해군 함정과 어선, 어업지도선을 추가로 투입해 실종된 선원들을 찾는 합동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168km 떨어진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 한 척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낮 2시 24분쯤입니다. 전복사고 직후 일본해상보안청의 신고를 접수받은 동해 지방해양경찰청은 곧바로 5천톤급과 1,500톤급 경비함정 두척과 구조일기를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의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 현장에서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 50분쯤 5천톤급 해경 대형 함정이 사고 해역에 도착했고 해경은 20일 야간에도 조명탄을 쏴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색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단 해경은 전복 선박의 위치표시 부위를 설치하고 선박 위에서 선체를 두드려 반응을 살피고 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지난 16일 새벽 3시 11분 후포항에서 한국인 선원 3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 중국 국적 선원 4명을 싣고 출항해 조업을 하고 오는 23일 후포항으로 입항할 예정이었습니다. 21일 오전 7시 34분 사고 선박 내 조타실에서 사망한 선원 1명은 선장으로 밝혀졌고 포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21일 오전 7시 21분경 인근 해상에서 부표를 잡고 표류하다 구조된 중국 선원 2명은 울릉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저체온증 이외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된 선원은 사고 선박이 지난 19일 밤 11시경 항해 중 큰 파도가 덮쳐 자연으로 점점 기울어진 상태에서 파도가 유입돼 사고가 났으며 7명이 해상으로 탈출했고 7명 중 5명은 부표를 잡고 있었는데 이 중 3명은 9명 안을 착용했지만 2명은 미착용했으며 2명은 부표를 잡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탈출 전 선장과 기관장은 선내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해경은 21일 오전 잠수사를 선내에 진입시켜 조타실과 기관실, 선실 등 수중수색을 두 차례 실시했으나 많은 그물과 부유물을 제거하느라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차 수중수색을 시작해 기관실 등 정밀수색을 실시했으나 구조된 선원 3명 이외에 추가 선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중수색은 종료됐으며 야간에도 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해 해상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울진군은 후포수협의 사고대책본부를 마련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긴급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해양수산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에게 가용한 모든 함정과 항공기, 어선, 반공선 등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는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이 인명구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캐스터